정국이 형이요? 아, 이런데 이런데. 또끝네. 전략이 똑같아. 아, 놀래요. 송놀이 형이지? 송놀이 형이지? 아아... 와! 아아! 아아! 뭐지? 아아! 아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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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형이 빨리 뛰어야 돼요 제가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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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규 형이 잡았다! 종규 형이 잡았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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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규 형이 임표가 많이 넘어왔어. 오! 저! 오! 오! 저기 형 팀원 저 팀원. 아아! 와! 이빨 이빨하다! 오! 서민. 해약할게. 어색! 해약해! 해약해!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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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빈이 떼다, 형빈이. 강수야, 들어가. 팔이 길이 굴려, 그냥. 팔이 길이 굴려, 그냥. 팔이 길. 존경, 종국! 이루 tattoos were these from unity? 시온이 성룡이 내 보물들 시온이 성룡이 내 보물들 시온이 성룡이 내 보물들 시온이 성룡이 내 보물들 박싱이잖아요 시온이가 다음은 다음번 한번 볼게요 누구에요? 1위 1위? 저거 내 1위네 저거 내 관심 없어 이거 바탕 이미지 너무 잘생긴걸로 해놓은거 아니에요? 너무 잘생긴걸로 해놓은거 아니에요? 샵에 갔다왔네 샵에 태연아 아주 제대로 섰어 샵에 갔다왔어 유재수씨 조금만 스피드하게 합시다 얘도 피고 죄송합니다 이광수씨 아 광수 약간 이런게 허세가 있는거죠 월드스타 내가 갈 곳이다 이런거죠 하하도 보면 늘상 자기의 어떤 꿈을 늘 자기는 이렇게 되고싶다라는게 농구로 이렇게 되고싶다 천재니까 아 정말 아이고 지석진씨 정말 저녁생인 50대 진짜 저녁생인 50대 젊어보이는 사진 올리네 가장 젊어보이고 활동적인게 올려요 아직 건강하자 아직 건강하자 경고하자 어 우리 AOA는 여기다 왜 예? 저희가 우리 얼굴로 합성되어 있는거에요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그 소속사에 대한 마지막 인간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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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때린다 때린다 욕한다 욕하면서 때린다 나도 무척이 걸렸어 야 뭐라고 뒤통수 대주는? 한번 해봐 뒤통수 대주는 땀이지 문 뒤에 있다가 뒤에서 어깨를 확 잡으면서 어 그래 지우야 뭐 떨어졌지? 뭐 떨어졌냐? 아 아 아 아 아 아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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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했어 저기 근데 뭐 뭔데요? 몰라 몰라 계속 앉아있는거야 나도 어어어어어 지키는 거는 진짜 자유미 RPG 이거 괜찮아? 이거 손으로 못 잡아? 이건 아 하핳 하핳하하핳하하핳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적이라 선배님 저는요 큰일 났어요. 왜? 그게 하나도 없어요. 손을 놓으면 어떡하죠? 그게 왜 무서워. 그게 하나도 없어서 재미없으면 어떡하죠? 이게 이게 뭐 그냥. 나 머리 어떻게 좀 눌러줘. 부럽다. 많이 더 놔야지. 직권이야? 직권?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달라요. 행동했어. 성흔아 누가 안 봐 걸었냐? 안 봐? 생각보다 또 현빈이가 잘 버티니까 성흔은 안 나오는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셨지? 많이 소흔할더라고요. 현빈이가 운동을 무작위했더라고요. 힘도 힘든데 되게 촐싹대더라고요. 너무 촐싹대더라고요. 지난번보다 팀원들이 너무 강해져서 지금. 네. 들어오자마자 뜬 양념으로. 아까 올라가서 거기 위에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. 딱 들어갔는데 눈이 마주치는데 눈이 약간 돌아가 있더라고요. 최대한 늦게 하라 그래가지고요. 이 정도로 늦게 하라는 건 아니야. 넌 벌써 했어야지. 미운 우리 새끼 나와요. 네? 미운 우리 새끼 나오시더라고요. 저요? 현빈씨 여기서 지금 선배하시는 거예요? 저거 보고 헬스한 사람들이에요. 얘 목을 그래서 목을 걸려. 근데 이제 언니하고 되게 사이가 좋고. 하긴 얘가 혼자 살지지 않겠네요. 아니 부모님하고 사니까. 지스패치가 포기한 사나이예요. 재미없다고. 지스패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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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에다 전화하면 세일 중에 하나라고. 뭐하니 그럼 운동하러 가는 길이야. 운동하는 중이야. 운동하고 집에 가자. 지스패치 하나라고. single one feature. struck one. 멍청하는 중. 손 잡을 때 Schulters에서 잘은った 확인해주세요. 나와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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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떨어졌어, 다 떨어졌어, 잡아, 잡아! 야, 떼지 마, 떼지 마, 떼지 마! 떼지 마, 떼지 마, 떼지 마, 끊지 마, 끊지 마, 끊지 마! economicうわ, multiplys f 되잖아 연수 bergle 어메진 팀 승리 지금 버티기 키 일단 무사 보여? 안 움직이는데.. 이게 뭔 색깔이지? 움직이고 있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? 형 이거.. 됐어 연초록색 연초록색? 대박 대박 야.. 어떻게 봤어? 다음은.. 경규 형이요 경규 형 내가 얘기하는데 안 무서워해 진짜 안 무서워 어떡하지? 형께 제일 활발해요. 형께 제일 활발해요. 지금 또 난리가. 얘만 서있어. 진짜로 얘만 서있어. 진짜 활발해요. 얘만 서있다니까. 얘만 이렇게 서있다니까. 왼손이 중요하지, 오른손이 중요하지 잘 결쳐지는데요. 왼손이 중요하지, 오른손이 중요하지 잘 결쳐지는데요. 형님이 덜 쓰시는 손을 넣으세요. 형님이 왼손 넣으셨습니다. 오른손 잡이신가 봐요. 거기에 없어요. 거기에 없어요. 가운데 센터에 있어요. 센터에. 센터에. 형님 만지는 척하지 마세요. 형 안 무서워한 때면서요. 얘는 진짜 활발해요. 다 왔다, 다 왔어요. 다 왔다, 다 왔다. 다 왔다, 다 왔다. 아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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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, 움직여. 아, 움직여, 움직여. 아, 움직여, 움직여. 아, 손만 다듬는데. 아, 형 겁 많네, 형. 아, 걱정이었네. 아, 완전 걱정이야. 아, 완전 걱정이야. 아, 형님. 아, 형님 진짜 존경합니다. 계속 움직여. 하나, 둘, 셋. 이거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여기. 이거 뭐야, 뭐야. 아유 어디 가. 아 진짜. 아 하나. 아 하나. 와. 야. 야 60초. 다 잘라내고. 다시 좋아. 다시 찾아간다. 아유 깜짝이야. 아. 아니지. 아. 아 놀랬거든요. 아. 아 예쁘다. 여러분 오늘 녹화되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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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팀을 또 꾸려서 오신 거예요? 새로운 팀을. 아유. 새로운 팀을 꾸려서. 그때 샀는데. 그때. 우연히도 안 됐는데. 아 이번엔 만만치가 않아요. 아 그래요? 아 이번엔 만만치가 않아요. 그때 좀 약했던 애들. 네. 다 들어내고. 새로운 애들. 새로운 애들. 해가지고. 기대되는. 아. 행복이라 몰라서 안 됐습니까? 아니 그렇죠. 그래요. 아 나는 태명 같은 거 없었거든요. 없었어요? 없었어요. 하린지 씨 없었어요? 저 있었죠. 뭐였어요? 부끄러운데. 뭐 얘기하세요? 빡싱이라고. 빡싱이? 빡싱이? 아기가 빡싱 데이. 아 빡싱 데이. 아 그래. 빡싱 데이. 빡싱 데이. 아 그래서 빡싱 데이. 아 이거 크리스마스 하는 것 같아요. 아 빡싱 데이. 빡싱 데이. 아 그래서 빡싱. 야 빡싱은 처음 듣네요. 아 태명 지석진 씨는 없어요?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없어요? 아 지석진 씨가? 해방. 해방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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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결혼을 한 분은 덤벨이. 덤벨이. 덤벨이면 덤벨과 바벨이. 딱 같습니다. 바벨이 바벨이. 빼내는 사람을 해야 되니까. 누구 위에다가 붙이지? 요요요요 지석진 선배님. 요요요 지석진 선배님. 아니 그 옆에다 지석진 해놨어. 내 앞에서 유도수. 지운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야. 야 빡싱이 어머님도 빡빡하시네 진짜. 빡싱이 어머님도 빡빡하시네. 빡싱이 어머님도 빡빡하시네. 빡싱이 어머님도 빡빡하시네.